진보당 대변인 홍의진입니다. 오전 브리핑 한 건 진행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완성한 총선용 의료대란 괴담입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예고되었던 25일을 하루 앞두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당부가 한동훈 위원장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대통령의 입장은 한동훈 위원장이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간담회를 마치고 한 시간 만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둘만의 드라마 그야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총선용 의료대란이라는 괴담이 어제 대통령실과 한동훈 위원장에 의해 현실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책에 반발하는 의료계에 대해 절대 후퇴는 없다며 강경대응 기조로 일관하던 대통령실의 입장이 한동훈 위원장이 나서자마자 유연하게 바뀐 것입니다. 한간에는 이미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의료계와의 갈등을 고조시킨 다음 누군가가 아름답게 해결하는 이미지를 연출할 것이라던 소문이 떠돌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국민이 원한 건 의료대란의 해결이지 한동훈 위원장의 해결사 대비무대가 아닙니다. 정부에서 전공의들과 대화를 통해 원만한 갈등 조정을 하는 것은 국민이 바라맞이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수의 국민은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에서 의료대란 해결에 대한 진정성이 아니라 잘 짜인 선거 드라마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료대란은 곧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의정 갈등을 두고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움직임이 부디 총선용 드라마 한동훈 위원장 해결사 대비무대에 그치지 않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정입니다. 의정은